전후의 전후 이 자리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해 도마의 군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도마가 야만신을 소환했다는 소문이 제국에 퍼져서 식민지 정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부쩍 줄어들었다는군 사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됐군요 내 계략이 제대로 먹힌 덕에 민중파가 숨을 죽이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제국의 힘을 보여줄 때가 아니겠나 그의 육체는 영혼이라 부를 수 있을만한 생명의 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난 오빠와 동료들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한없이 무렵게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덴제는 왜 큰일들이 되는 거죠? 저를 모르시겠어요? 그의 육체는? 합전 이후로 이토록 영혼이 요동친작은 없었다 다시 한 번 이 초원의 큰형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지 이 We're not 이 COOL 저는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역사 바꿔야 한다 안 돼 정체된 빛 형체 없는 죽음이 퍼지려 한다 두 파밀을 막을 자는 그대의 진 그대의 진 나에게 그 문을 열어라 지금 다시 재해의 때가 한글자막 by 한효정